오늘도 미국 내 심각한 구인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도미노나 피자업 등 피자업계 또한 인력 부족으로 배달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파파전스는 가격 인상을 통해 또다시 사태 해결하겠다며 소비자에게 구인난 비용을 정가시키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최일선 노동자층 구인난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유통기업 월마트가 2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매장 매니저를 구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월마트가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의 세대교체를 앞두고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월마트는 미국에만 약 4,700여 곳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매장들에서 매니저는 약 3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그 팀을 지휘하는 중책으로 최대 연간 20만 달러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월마트의 기존 매니저 대부분이 10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신규 인력의 수요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고액 연봉을 내그러도 인력난을 극복하기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월마트는 대학 졸업자들을 상대로 미래 매니저들의 입도 선매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월마트는 일단 대졸자들에게 최소 6만 5천 달러의 초본과 2년 이내 승진을 보장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요. 월마트는 이 프로그램에 올 여름까지 1,000명 이상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월마트는 일단 임원들에게 대학들과의 유대관계를 구축해 좋은 졸업생들을 유치하라는 지식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여튼 월마트뿐이 아닙니다.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Y컬라 대졸자들에게까지 높은 초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스트리가의 주요 은행들은 신입 애널리스트들에게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초본을 제안하고 있고 또 대학로폼들은 신규 채용하는 병원사들에게 초본으로 20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